분사와 관계대명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그 형태가 ing입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 이대의 형태가 되겠죠. 현재 분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와 능동의 관계입니다. 해석은 뭐뭐하고 있는 뭐뭐하는 이러한 뜻이고요. 과거 분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와 뭐뭐 되어 있는 뭐뭐 땐과 같이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잠자고 있는 아기를 쳐다보고 있다. 잠자고 있는 아기. 뭐뭐하고 있는 뭐뭐하는 편지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입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어로 쓰여진 편지를 읽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슬리핑 베이비. 아기가 잠자다. 성립되죠. 아기가 잠자다. 의미상의 주호동사, 능동의 관계입니다. The letter read은 편지가 쓰여지다. 수동의 관계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쓰다. 목적우 동사의 관계. 목적우 동사의 관계는 수동. 수동은 과거 분사. 짐작할 수 있겠죠? 분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평룡사 역할을 합니다. 즉, 평룡사 부위입니다.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를 수식해 주는 평룡사절입니다. 그래서 분사와 관계대명사는 서로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요.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 관계대명사입니다. He is the boy riding a bike there. 그는 저쪽에서,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소년이다. 이 문장에서는, riding a bike there. 이 부분이 분사죠? 더보이를 수식해 주고 있죠. 따라서, riding a bike there. 형용사 9입니다. riding a bike there. 이 표현은, who is a riding a bike there? 이렇게 우리가 문장, 즉 관계사절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who is a riding a bike there? 관계대명사절은 선행사 더보이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관계대명사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분사입니다. 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출판되었다. Read on by him, 더보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수식해 주고 있죠? 관계대명사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The book, which was written by him, was published. 관계대명사절, which is a dog, 더보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분사는 현재 분사든 과거분사든 관계대명사절로 전환할 수 있다. 거꾸로 관계대명사절은 분사로 전환 가능하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번째입니다. 자, composition, writing, written by Jane, has a few mistakes. Jane에 의해서 쓰여진 글은 실수가 거의 없다. composition이 right하다, composition을 right하다. composition을 right하다, 맞죠? 따라서 목적어 동사, 목적어 동사는 수동, 수동은 과거분사. written, written, Jane에 의해서 쓰여진 글. 2번입니다. put the egg and boiling, boil the water. 펄펄 끓는 물 속에 계란을 넣어라. 물이 끓다. 의미상의 주호동사, 능동관계입니다. 따라서 boiling. 3번입니다. 나는 부서진 창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달을 볼 수 있었다. 부서진 창문, broken이 되겠죠?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한다면, 창문이 깨다, 창문을 깨다. 창문을 깨다가 맞죠? 그러면 목적어 동사관계, 목적어 동사는 수동, 수동은 과거분사, broken. 4번입니다. a girl calling called Mary painted the picture. Mary라 불리는 소녀가 그 그림을 그렸다. 뭐뭐라 불리는 수동관계입니다. called. 5번입니다. a drowning, drowned man will catch at a straw. catch at, 뭐뭐를 움켜잡다, 움켜쥐다 이런 뜻이죠. straw는 지푸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drowning man,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drowned man, 이미 물에 빠져서 익사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움켜쥐려고 한다. 따라서 drowning. 6번입니다. the most popular food eating eaten my career is rice. 한국 사람들이 먹는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밥이다.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먹혀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aten. 또 달리 표현할 수도 있죠. food가 eat하다, food를 eat하다, food를 eat하다. 그것이 맞죠. 목적어 동사, 수동, 과거분사의 관계입니다. 7번입니다. rolling, rollerston, get a snow must. roll, 구르다 라고 하는 뜻이죠. gather, 모으다. must, 익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르는 돌은 익기를 모으지 않는다. 돌이 구르다, 능동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rolling. 8번입니다. this is the dress making made by my mother. 이것은 나의 어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dress다. 만들어진 maid가 되겠죠. 9번입니다. a tiger can be tamed. 호랑이가 길들여질 수 있다. tame, 길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if catching caught young. 호랑이가 잡다. 호랑이를 잡다. 그렇죠. 호랑이를 잡다. 이렇게 되겠죠. 목적어 동사, 수동, 그리고 과거분사. 커트가 되죠. 어릴 때 잡힌다면, 어릴 때 잡힌다면, 호랑이도 길들여질 수 있다. caught. 10번입니다. those desiring, desired, to enter the college, have to undergo an examination.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언덕후 겪다, 시험을 겪어야 한다. 즉, 시험을 치루어야만 한다.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다, 소망하다. 의미상의 주어동사, 능동관계입니다. 따라서, desiring. 밑줄 친 부분을 관계대명사를 써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Who is the fat man standing in the corner? 저 모퉁이에 서 있는 뚱뚱한 남자가 누구지? 서 있는! 관계대명사 절로 나타낸다면, Who is standin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앞에 Who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Who를 쓰지 않고 뭘 쓰죠? 그렇죠. That을 쓰죠. That is standing. 12번입니다. Books may be followed by anyone having a card. 책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라도 대출될 수 있다. Books may be followed by anyone. 어떤 사람입니까? 카드를 가지고 있는 Who has a card? 13번입니다. The she of being built of steel was strong. 그 변은 강철로 만들어져서 튼튼했다. Being built. 관계대명사 저런 나타낼 수 있죠.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면 됩니다. Which was built. 14번입니다. 로미오, believing that Juliet was dead, decided to kill himself. 뭐뭐라고 믿고 있던 로미오가 kill himself. 자살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줄리엣이 죽었다고 믿은 로미오가 뭐뭐라고 믿은 로미오 who believed 15번입니다. He is a good-looking young man. 그는 잘생긴 젊은이다. He is a young man. 그는 젊은이 어떤 젊은이? 잘생긴. Who looks good? Good.